린투방송을 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지금 솔직히 린투방송하면은 모르겠어요 시청자 한 최소한 5,6천명은 나올 것 같긴 한데 방송을 안하고 게임을 할게요 일단 이둔7서버 좀 재밌게 좀 하고 자 오디는 광고하는 입장에서 타사 게임을 재밌게 막 해갖고 할 수는 없잖아 도의적인 게 있는 거기 때문에 린투명 하면 지금 뭐 핫하니까 많이 보죠 알트가 지금 벌써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섭에다가 제가 분명히 돈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천만원 넘게 섰어요 전투력이 알트가 지금 벌써 전투력 우리 서버 6이네 내가 분명 하지 말라 그랬거든 아니 이렇게 하면은 사실 한 게 의미가 아 여러분들 돈 천만원이 장난이냐고 지금 나도 400발린 거예요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정체성을 조금씩 잃어가는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가 없으니까 근데 시청자분들 쌀목이 뭐예요? 쌀목이 무슨 뜻이에요? 아 텐파라서 쌀 사 먹는 사람 리니지로 따지면 약간 댕팔이라는 거 아니야 예 영변에다가 영변 탈 것에 영변 날 것 3개 예 삼영웅으로 지금 게임하고 있습니다 과금은 약 400만원 정도 했어요 예 어제 이상한 듣보잡 유튜버한테 죽었어요 아이디가 그분이 유니님인가? 예 안녕 선생님 어 알트야 왔냐? 어 예 밥도 먹고 오느라 개인적으로 유니님 아이디가 좀 가짜나가지고 원래 보통적으로 이제 제가 온라인 게임 많이 해봐서 알지만은 유튜브 유니는 괜찮은데 니에다가 이 아랫받침 니 이거 자체가 좀 하자거든 마인드를 조금 뭐 사상 자체가 좀 좆밥인 거 같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좀 아쉽네요 이 새끼는 뭐야 이거? 별의별론들이 다치네 뭐하냐 기역아 아 뚜드러맞고 있어 형님 아니 뚜드러맞는게 아니라 뭐 사이즈가 맞아야 뭐 재근하는데 뭔 얼치기들이 와갖고 꼴값을 떨고 있냐 아니 적당히 해야 된대 기역이가 어? 정신차려 인마 400이 장난이냐? 어? 점프까지 뛰네 얼씨구 보기에는 저나 약해보이니까 좀 깝치는데 실제로 싸워보면 그렇지가 않거든 아니 저 귀족 교재로 갈게요 뭐야 어? 야야야야야야 스태키 쳐 야 10 알차 와야겠다 어? 에? 40레벨 2천 피해 43레벨 야 일단 이쪽으로 와봐 아 아 덮어뜨리라고 형님 우리 길도 X 됐다 지금 어? 아 아 벌써 도움 필요하신거 아니죠? 하하하하 야 이새끼 쳐 겨울이 기역 먼저 쳐 겨울이 기역 세일러 문주인 도망가는거야 씨바 3개 1등 아르튼 어딘데 에? 막고있다고 지금 기럴 저놈들이랑 장난치는게 아니라 지금 왜 막고있어 지금 왜 막고있어 지금 이 새끼 이거 시기변신이 미쳐가지고 이거 어? 넘어짐? 형님 나 7층에 기종있나 한번 쳐다보고 있는데 없네 이쪽으로 와 형들아 거미굴라 어 존나 세다 씨바 하하하하 하하하하 쌀먹구단이 개새끼가 뒤에서 외창 존나게 돌리네 저거 혼날라고 야 형 봉인석 작업 좀 해야겠다 기본 너무한데 있으니까 아예 딜이 안들어가네 벗었고 존나 쟤네 개딴딴하네 둘짱피 이 새끼는 뭐야 이거 아 국밥 다 됐네 어디야 빨리 와 하하하하 아니 뭐라고 좀 두드러 맞으세요 아니 두드러 맞는게 아니라 쟤 이 사람 맞 오오오 그르르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이발 션션하게 하셨듯 야 딜이 왜 하나도 안들어가냐 컬렉션이랑 존나 해놨는데 지금 와 방금 43매 벗었고 존나 개새네 맞은지 한 3분밖에 안되는데 뭐 벌써 총전을 해 형님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좀 하려고 봉인석이랑 형 봉인석이 역단이야 정수가 생성이 안되어 있어 800원이면 정수야 내가 봤을때 스킬북이랑 자 좋습니다 전투력 16,000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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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감지가 안돼 어? 어 야 화이팅 형 죽는다 네? 왜 저거 형님 오 뭐야 존나 센데 야 존나 센데 방금 뭐냐 하하하하 존나 센데 아니 저기 죄송한데 윤희님 가 아이디가 씨발 니에다가 니가 뭡니까 에? 자세 사이즈 존나 안 나와가지고 적당히 애들은 적당히 없어버리네 아 일단 지원좀 와줘야겠다 아 제가 가야되니? 어디로 가 형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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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굴라 가봐 거미 굴라 형한테 파티 좀 줘봐 파티 거미 굴라 파티 좀 초대 좀 해줘요 퀘스트 일단 깨야되거든요 퀘스트 일단 깨야되거든요 퀘스트 일단 깨야되거든요 야 저기있다 뒤에있다 뒤에다 뒤에 줘줘 뒤에 아 이거 어떻게 찍는거야 아 존밤이네 아무것도 못하네 존밤이네 이리 와봐 야 존밤 부끼야 아 뒤졌어 하하하하 내가 하고 야 근데 존나 세게 얘 전투력 몇이냐 한피 존나 많이 들었어 방금 1인데도 가자 거미 무리 내가 존밤이 아니잖아 형님 아 이거 든든하네 든든해 어? 돈 좀 더 써와라 알트가 이렇게 나는 진짜 오딘하면서 이렇게 해맑게 웃는거 처음 봤어요 세상마냥 행복한거 같아 어 제대로도 게임을 하는게 아닌가 야 3개월만에 게임을 해버리네 알트 지금 전투력 좀 높아요 예 2만대입니다 2만대 보스 잡자구요 보스가 어딨어 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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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냐 그냥 가면돼 여기 갸름에 오버진 텔로에서 가야돼? 갸름 가봐 한번 네 왔어요 아 출연중에 이거 가면 되는구나 네 오 시 아 비족들 존나 많았는데 애들? 적들? 비족들 카우 되면 이거 안좋잖아 안좋쇼 갸름 떴다 일단 갸름 한 대 쳐놔 어 존나 막 복잡하다 이거 야 이거 적대 등록 좀 해봐라 비족애들 알테냐 야 비족 존나 많아 뒤에 비족 카우 존나 많다 일로와봐 봐봐 기족 돌팔매 50 돌팔매 치고 돌팔매 돌팔매 평일 쓰는거 보이냐 돌팔매 존나 치는중 아니 번격 안돼 이거 돌팔매 돌팔매 알테냐 돌팔매 돌팔매 뒤에 돌팔매 돌팔매 50렘 돌팔매 딸피 돌팔매 50렘 걸리가 드러났죠잉? 아 돌좀 더 쏘봐라 돌팔매 존나 도망하네 이쪽 와봐 나는 김성태 귀족 41핵 귀족 존나 많네 애들 다 조절했네 아 이게 이동속도가 느리니까 이거 아예 쫓아가질 못하네 악세 공속 무조건 해놔야겠네 형 악세가 지금 없거든 어어 기절 기절 뭐야 좋아 형이 때리지? 뭐야 이거 어어 야 유튜브 윤희 쳐봐 어어 알티 살려줘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딨어 형이 형 옆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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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트릭이 아 씨바 벗었거 까지다 잘못했다 간다 아 베드씨 야 우리 길드업 뭐하냐 이 개새끼들아 어? 이 새끼들 다 접속하는데 다 잘라야겠네 이거 잠깐만 이거 시청자분들 이거 적대 등록 어떻게 하는거에요? 아니 적대 돼있어요 형님 돼있어? 아 스캔을 스캔을 하면 되겠구나 스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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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셔야 돼요 다시 가보죠 형님 잠깐만 스캔 설정 어떻게 해야되냐 이거 주요 경계 대상 일반 유저 브루탈 유저 됐어 따뜻다 오케이 왔어다니 고 윤희 이 새끼 아 올라가버렸다 야 윤희 그 새끼 경계 좀 추가 좀 해놔야겠다 아 공개가 있는건가 이거? 야 어어어 뭐가 친하나? 무슨니? 강한콜라 이 새끼 배출 아까부터 계속 싸움하는데 이거 강한콜라 저울이기요 저울이기요 강한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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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오케이 그죠 경계가 어디가냐 이거 멘붕 보상 스타 보이냐 부산 스타 스캔을 해봐 형 쪽에서 고 40이래 네 부산 스타 부산 스타 고 부산 스타 카우? 조져요 조져 다이? 아 조졌다 카우 됐다요 타자 빠지고 나는 김성태 보이나? 스캔? 네 김성태고 어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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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아빠 지나 때린다 우주아빠 야 우주아빠 시발 야 나 테리 안돼 왜 베르 진보양이 안나오냐 이거? 어? 어어? 나 진보양이 안나와 안돼 시청자분들 저거 왜 테리 안되나요? 아 카우라고 안되는거야? 그럼 나는 마을에 못가요? 아니 이거 저표를 죽여도 카우가 되는건 X같은 시스템이네 이거 랜덤 텔프 해야돼 형님 랜덤 텔프 뭐야 뭐야 아 나 이 새끼야 갈아줘 아니 우주아빠 피가 안나는데? 우주아빠 존나 아프더라 어디냐? 어디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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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자리? 야 전체 기울들 텔자리나 좀 와봐라 야 전체 오라니까 왜 두명밖에 와나? 야 전체 오라니까 왜 두명밖에 와나? 신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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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에 조지는중 굳어 thy bicules 딸피 steid 딸피 오 신이시다 어디였어요 저 intervention 화상 동상 적응 쟤나 또 들어왔는데 아이 쟤나 아프다니까 왜 이렇게 아프냐나 악세가 없어서 그런가 어 왔나 어어 오케이 가는 중 아이 길드원들이 없어 지금 잘 많이 맞어 치료 부위 일단 이쪽으로 와 항상 텔자리로 만나면 텔자리로 와봐 누가 부산스타? 김성태 김성태 도지는 형 다 죽이는 형 야 5대1 이기는데 이리로 와봐 누가 자꾸 나 때리냐 겨울의 기용 하나하나 개새끼 이거 아까부터 동상이랑 ㅈ같은 법을 ㅈㄴ 철하네 어디 있어요 F1을 눌렀는데 왜 이게 안 어어? 어어? 야 F1을 눌렀는데 이게 왜 화면이 돌아가지? 이거봐 이거 왜 이런거야 여러분들? 내가 F1을 썼거든 F1이 아닌가? 와 우주아빠 너무 쎈니? 레빙 레빙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 거의 뭐 20라인 가까이 나더라 야 우주아빠 존나 아프네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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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자리 먹혔다 야 우주아빠 너 진짜 너 돌이킬 수 없는 실수하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하지마 너 지금 나 누군지 모르고 지금 나한테 깝치는 거냐 감히 텔전에서 야 너네 ㅈㄷ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너네 월드나 하면 감당 되겠냐 이거 텔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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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랐어 지금 텔자리 어때? 어때? 어때 조진은? 어때 치는 중? 빨라 어때 베르요? 불안스타 불안스타? 네 내가 잡고 바로 공선팀 ㅈ됐다 텔자 어딨어요? 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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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텔에요 그냥 오오오 야 갸름 피 30도 남았을때 말좀 해줘 알테야 니가 보고 어? 갸름 피 몇? 아 저 죽었으니 오케이 갸름 지금 150줄 유니 유니 아니 오영이 유니 치는 중 잘 가봄 겨울에 기여 유니 죽었냐? 네 겨울에 기여 아 왜 이렇게 기절하냐 누가 잡고 치는거냐 이거 아 스터너 여기서 사이드에서 빠져있자 왜냐면은 저 갸름 피 달때쯤 들어가게 왜 물량을 자꾸 여러분도 저 물량을 왜 만피까지 안먹는거에요? 이거 경계 등록 같은거 하는거 없나? 오 우주아파 왔다 우주아파? 애를 못잡는데 이 새끼가 미쳐갖고 용놀이 할라그러네 좆밥이 영웅 나브레인인가 미쳐가지고 이 씨벌러먹어 구원가 오우 랩차가 너무나서 그래 솔직히 전투력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랩차가 너무나서 그래 갸름 피 몇? 긴 말 좀 야 입구 퇴난 다음에 벽쪽 벽쪽으로 와 알트야 갸름 백줄 씨바 벽 타놓고 안되겠다 은평 백으로 차야겠다 형꺼 방송 화면보고 이쪽으로 돌로 올라와라잉 쪽순을 저장해놔 쪽순 아 스턴이 일로와봐 야 형쪽으로 와야돼 알트야 어디쪽 벽쪽으로 벽쪽으로 사이드쪽으로 야 윤희윤희윤희윤희윤희 mobility mobilize 윤희윤희윤희 dopamine 포인트 아 시바 왜 전망 날것으로 날것으로 날라가지고 가 잠깐만 야 enormously 결음피면! 결음피면! 70줄 70줄 아니 30줄 아니 형님 트롤고개로 와요 트롤고개로 거쪽으로 오면 맞으니까 결음쳤어? 빠져있어 꺼져 이 새끼야 10줄 오케이 잡았어 메인캐고 오케이 300m 어? 얘네 보스 잡는데? 로키의 그림자 야 X나 있다 적들 귀족애들 야 X나 말아 X나 말아 이거 오케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랩업을 더 해놓을걸 그랬다 랩이 너무 나죠 우리 이거 지금 랩업을 안했는데 야 X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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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뭐 마음피네 어디서 형님 어 X나 살려줘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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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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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없어 오오오오오 야 X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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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X나 야 이 새끼 탈거 전설인데 전설이라고요? 아 전설 아니에요 조조 조조 아래 있다잉 차자베 차자베 조조 차자베 조조 차자베 조조 알다 어디갔어 아래 벽쪽 아래 차자베 차자베 밑에 벽 아래 차자베 와 X나 아파 오 오오오오 오오오 어어 아 돌팔이 개새끼야 어 죽였냐 어 야 돌팔 벗어 커네 어 안돼 탈 탈 탈 탈 이대리는 안 되는데 오케이 조졌어 어 나 할 때 족밥이 아니네 아 아 괜히 이방이 아니구마 이방이 공단이냐 시디바 제자리 보았 진섭에선 미역해마냥 사주병계에 눈알 빠지시겠어요 일로와봐 선스타 로키 그림자가 죽었나본데? 죽었나본데? 아니 경계 못하나 이거? 경계는 할 줄.. 나 경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할 줄은 모르겠다 경계를 시청자분들 경계 어떻게 하나요? 경계를 뭐 해봤어야지 우리가 시청자분들은 오디난지 오래됐는데 자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면 PVP를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정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뽑기만 하다가 끝나가지고 게임이 게임을 이제 처음 하는겁니다 아 변투중인 유저를 해야돼 따로 등록하지 못하고 날 죽인 사람이 경계가 되는거네 아 나 이 X같은 새끼가 이거 다섯명씩 따라다녀 막피를 당하니까 기분이 개 X같구만 어쩔식우리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문주님 이래서 월드 먹겠습니까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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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키키태 아 시청자분들 저는 잘 몰랐는데 오딘팔 서비스 막피 당한 사람들 존나 짱났겠네 아 나 진짜 나 몰랐어 이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고만 형님 도망가요 왜 형이 죽이러 온다 어 결장 오는데 X대네 도망가요 빨리 형 지금 맵 어딘지 안 나와있을텐데 아이 들켰어 들켰어 바로 바로 죽이잖아 형님 오 X발 어 순간인사용 아 죽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